안녕하세요. 판례공보 5문정리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. 2021년 6월 1일자 판례공보 민사 법인격 부인론 사건입니다. 선고일은 2021년 4월 15일이고요. 사건 번호는 2019-293449 판결입니다. 판례공보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.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보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이 사건은 동산인도 사건이고요. 원고가 채권자였습니다. 그리고 피고는 채무자가 대주주인 회사입니다. 이 회사가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각됐죠. 내용 한번 보시죠. 원고는 2012년 10월에 토지와 공장을 채무자, 그러니까 매도를 합니다. 매도를 하는데 매수인이 자기 아들이 이 공장을 운영할 거라고 하면서 아들 명의로 명의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합니다. 그래서 그걸 승낙을 하고 원고가 2013년 5월에 매수인의 아들, 이 아들한테 부동산 13억, 그 다음에 도로 및 토목공사 뭐 이런 거 좀 한 거 있었는데 그걸 3억 3천만 원으로 해가지고 매매를 합니다. 근데 이 아들이 2013년 8월에 나머지 대금 다 지급하고 미지금액이 1억 6천만 원이 있다. 그리고 부가세 5천만 원 더 줘야 되겠다. 총 2억 정도를 지급해야 된다라는 확인서를 써주고 거기다가 자기 개인 사업체인 두진 칼라팩의 명함과 인장을 나련해 줍니다. 그러고 나서 아들이 2015년 10월에 이 두진 칼라팩에 폐업 신고를 하고 이 피고 회사인 두진팩이라는 회사를 설립합니다. 그리고 이 아들이 두진팩의 대표이사로 취입을 하는 거죠. 이 두진팩을 상대로 원고가 소송을 한 겁니다. 이 두진 칼라팩의 동전의 개인 사업체인 두진 칼라팩의 사업장 소유재지와 이 피고 회사 두진팩의 소유재지는 동일합니다. 그리고 인적 구성도 동일하고 사업 내용도 거의 동일합니다. 그리고 이 아들은 이 피고 회사한테 모든 권리를 넘깁니다. 넘기고 발행 주식의 50%만 자기가 가져가고 나머지 50%는 누가 갖느냐 이 아들의 형, 그 다음엔 아들의 아버지, 결국 가족들이 가져가는 거죠. 그리고 대금도 따로 받지도 않습니다. 그런데 이 피고 회사가 원고의 채무를 인수를 하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그 아들의 채무를. 그러니까 나머지 채무는 다 이 두진팩이 다 인수를 했는데 이 원고에 관련된 이 채무, 2억 천만 원 정도. 이 채무는 그대로 아들 명의로 남겨 놓은 거죠. 그러니까 아들이 자령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원고가 아들을 상대로 그 돈을 달라고 못하니까 이 회사를 상대로 이 돈을 달라고 한 게 된 겁니다. 그러니까 이걸 이제 통상적으로 채무는 개인에게 있는데 이 개인이 아닌 그 개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거 그리고 그 사람한테 어떤 법적 책임을 지우는 거 이거를 이제 법인격 부인원이라고 하는 거죠. 그러니까 법인격이 있지만 개인과 동일하게 본다. 그게 법인격 부인원입니다. 이제 문제는 이 채무 면탈 목적으로 별도 회사를 이용한 경우에 아들이 되는 채권을 가지고 별개 인격인 회사를 상대로 채무를 구할 수 있느냐. 이게 문제가 됩니다. 대법원은 주식회사인 피고가 그 주주인 아들과 독립적인 이유로 인격체계라는 이유로 원고가 이 아들, 이 아들의 채무 부담 행위에 대해서 피고 회사의 책임을 추구하지 못하는 것이 심의, 정의와 형평에 바란다. 라고 본 겁니다. 따라서 피고 회사에 대해서도 채무 구할 수 있다. 이렇게 본 거죠. 결국은 아들 개인의 채무를 회사에 대해서 물을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. 이 채무에서는 법인격 부인원을 굉장히 많이 주장합니다. 의뢰인들도 많이 주장하고 실제 재판에 있어서도 당사자 본인과 회사를 공동으로 피고로 삼고 당사자에 대해서는 채무 이행 청구를 하고 법인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사실상 당사자와 동일하다라고 하면서 법인격 부인원을 주장해야 되고 회사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런데 이 회사 법인격 부인원에 입각해서 회사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 경우에 실무에서는 거의 인정이 안됩니다. 굉장히 어렵습니다. 굉장히 어렵고 이 사건도 가뭄에 콩나드 인정된 것을 약간 자랑하면서 공보에 올린 겁니다. 이 실무에 잘 얹은지 안되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많이 하지만 잘 인정 안되고 이 사건에서는 특이하게 인정이 됐습니다. 주주의 성격이라든지 이 채무가 발생하는 기온 자체가 이 업체,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발생한 것이고 그 사업체를 운영한 사업체가 갑자기 주식회사로 변환함으로써 됐고 모든 채권, 채무를 다 양수했으면서도 유독 원고의 채권만 양수 안한 것 이런 여러가지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인정이 된 것이고 실무에 잘 인정 안되는데 어쨌든 이 공보에 이 사례가 게재됐다는 것은 대법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 태도를 좀 보이고 싶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에서 올릴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판례는 좀 기억에 두셨다가 앞으로 법인교 부인론을 한번 적극적으로 주장할 때 이 판례도 가끔 같이 인용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소개해봤습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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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